썸네일 오늘의 날씨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날씨는 전반적으로 맑음일 것 같습니다 아 잠깐! 안녕하십니까 홀리원 오븐 뉴스 기상캐스터 KB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전반적으로 약간 맑을 예정입니다 맑네요 내일 날씨는 큰 힘입니다 다소 앞이 안 보일 예정이니까 운전이나 걸으실 때 각별히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니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마이갓 태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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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딕션이 아주 좋아요 태러 태러 얼굴은 얼음 치킨 쉐키 쉐키 오 마이갓 그렇죠 camouflage pequ깐 짜지고 befér 레츠 station 프랑스 치킨 프랑스 치킨 프랑스 치킨 프랑스 치킨 프랑스 치킨 켄타키 프랑스 치킨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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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supper 가 gag 외 placed 에 요 Company Mustang 파이크 소 좀 아멘